충남도가 혁신도시 정지 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 착수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습니다. 복합혁신센터에는 혁신도시에 부족한 정주 기반 시설과 창업 공간들이 들어섭니다. 예산군 삭교읍 1원 합동임대청사 예정 부지 내에 총 사업비 198억 원을 들여 건축될 예정으로 올해 안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센터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. 아멘